어디 어디에 라고 하는 자이 뒤에는 장소가 와야 하고요. 혹시 장소가 안 온다면 방위사를 써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이 뒤에 언제나 장소가 오라는 법은 없지요. 추상적인 단어들이 올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과정에서 선거에서 이런 말들은 쓴 후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방위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문맥에 맞게 상이나 중 같은 걸 써주시면 되겠지요. 우리 생각에는 딱 장소 같은데 장소가 아닌 단어들도 있습니다. 길이나 법정, 배, 무대 이런 단어들은 왠지 장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소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도 앞에 자이를 붙이면 상 이런 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아들에게 쓰다. 그에게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할 때 앞에 자이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역시 아들이나 그를 장소 처리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신불수가 됐는데 이제 치료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전반생은 무대에서 있었어요. 상당히 활발하게 지냈는데 남은 반평생은 앉아서 누워서 기운 좀 많이 아끼면서 쉬엄쉬엄 그렇게 사는 것도 좋다. 무대에서라고 얘기할 때 짜이 우타이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지요. 무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사실 모든 부모는 처음에는 다 돌멩이를 만져가면서 길을 건너는 것이다. 과정을 탐색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과정 속에서 천천히 총괄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과정에서 라고 얘기할 때 짜이고 정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고요. 아내한테 임신했으니까 재판장에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당신이 가면 내가 안 따라가면 마음이 안 놓일 것이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당신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그들이 법정에서 싸우기 시작을 하면 내가 관여를 안 할 수 있겠느냐? 좌우는 하나만 써도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라고 얘기할 때 상의 없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가르침가 이해관필간이ột 보다. 당신이 가르침는 그의 소망이 되어있었다면 given 하는 것을 이해관해주 못하니 fingerprints이 돌아왔다. 당신이 가르침가 이해관필간이 복연을 배를 пр안해oria는 그를 아들 그때 후에 altti게 нуж famous開고 당신이 가르침가 복연을 배 Hundredaka 당신이 가르침는 그의 소망을 이 RGB를 타ledge 하다. 但如果我要跟你去了的话,我看见他们在法庭上抄上去了,你说我能不管吗? 提到成都的太古里,有不少人都会想起行走在路上的帅哥和美女, 유명한 장소인가 봐요? 成都의太古里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길에 걸어다니는 멋있는 남자 여자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길에서 라고 할 때, 짜인 루,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지요. 不少人都会想起行走在路上的帅哥和美女. 提到成都的太古里,有不少人都会想起行走在路上的帅哥和美女. 美国共和党总统候选人唐納德·特朗普在8日舉行的总统选举中, 民主党总统候选人唐納德·特朗普在8日舉行的总统选举中, 击败民主党候选人希拉里·克林顿当选第58届美国总统. 美国共和党总统候选人唐納德·特朗普在8日舉行的总统选举中, 击败民主党候选人希拉里·克林顿当选第58届美国总统. 美国共和党总统候选人唐納德·特朗普在8日舉行的总统选举中, 击败民主党候选人希拉里·克林顿当选第58届美国总统. 美国共和党总统候选人唐納德·特朗普在8日舉行的总统选举中, 击败民主党候选人希拉里·克林顿当选第58届美国总统. 미국共和黨總統候選人唐納德·特朗普 在8日舉行的總統選舉中 擊敗民主黨候選人希拉里·克林頓 当選第58届美國總統 美國共和黨總統候選人唐納德·特朗普 在8日舉行的總統選舉中 擊敗民主黨候選人希拉里·克林頓 当選第58届美國總統 明早周總回公司開會 務必做到在會上讓他一目瞭然明白 내일 아침 주 사장님이 회사로 돌아와서 회의를 할 건데 務必는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회의에서 그로하여금 한눈에 척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의에서 라고 할 때 在會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지요 明早在周總會公司開會 務必做到在會上讓他一目瞭然明白 明早在周總會公司開會 務必做到在會上讓他一目瞭然明白 明早在周總會公司開會 務必做到在會上讓他一目瞭然明白 明早在周總會公司開會 務必做到在會上讓他一目瞭然明白 明早在周總會公司開會 務必做到在會上讓他一目瞭然明白 明早在周종会公司开会 务必做到在会上让他一目了然 明白 마음을 공부해두다 都在学习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跟你说也是白说 你这孩子平时啊 这心思都在学习上 哪管了这么多呢 跟你说也是白说 你这孩子平时啊 这心思都在学习上 哪管了这么多呢 所以你特别想看准了 找一个在事业上 能支持你 能理解你 还懂你的 是这意思吧 지금까지 네가 모태소로를 유지하는 것은 非常很明确 看不下的奇方 于是你 人家先生有事 你可以支持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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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又可以支持你 这意思是谁 自己的事业 自为是 自己的事业 来讲话 相当的 因为你特别想看准了 找一个在事业上 你可以支持你 你可以理解你 还懂你 是这意思 这意思吧 그래서 특히 który이게 하는 일에 처럼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이해가 아니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직업을 사용하는 일에 를 이해하는 일에 알게 되었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직업은 그에게는 이해가 아니engine 알게 되었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신이 특정한 미생들을 위한 영향력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특정한 미생들을 위한 영향력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봅시다. 이 말은?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람이 굉장히 적게 왔어요 그랬더니 가수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는 계속 나한테 되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잘못이 나한테서 난 것처럼 내게서 잘못이 난 것처럼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